스키브 오는 거 종료 스키브 어? 죽었어? 어? 죽었어요? 스키브 스키브한테 죽었네 스키브 스키브 쑤쑤 히elijk 응 만났다만 상봉했다 진짜 휴각하게 생겼다 이거 저 한번 봐보실래요? 이거 쏴도 되요? 누가 뛰니까 누가 뜁니까? 다 뭉쳐봐요 다 스탑 오오오 사람 밑에 밑에 사람 밑에 있다 진짜 있다 팔소리 나 온다 오오오 막 쏘는데? 대박 죽었어? 죽였어? 나도 말하고 싶어 뭐라고 말해? F1번 어떻게 말해요? F1번 총도 확인하시고 둘 다 샷건이네 비싼 마스크 이거 죽여야겠다 죽여봐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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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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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이에요 내가 죽였어 다시 너 죽었어 누웠다가 그린척 하지마 안되면 죽빵 나가는거야 다 안했네 다섯개 죽었잖아 하나 더 해놔 나 다 줬어 이거 억울해 아니야 나도 진짜 나도 어 누가 쏜다 죽었다 누가 저에요 이거? 어? 실화해 어 어딨뿐인거야 한 명 죽였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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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어 길 따라 직진 아 이거 탈출 못하겠다 아 아깝다 이거 아 17초 아 바로 여긴데 까비 스캐브 스캐브 위에 있거든 한번 잡아보실래요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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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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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입 내 입 내가 줄였어 내가 줄였어 내가 아파 팬티에 탄착피그 하나 더 올려야 되잖아 심골쪽 정면에 보이는게 심골쪽 아 이게 심골쪽이야? 응 정면에 보는게 어 뛰는거 누구야 뛰는거 누구야 저기 사람 뭐야 이거 이거 사람이다 여기 여기 파밍하셔 파밍 또 있어요? 오케이 일단 총 총이 제일 중요해요 총이 제가 일단 경계하고 있을게요 파밍 하세요 됐다 제가 죽였어요 일단 제가 죽일게요 일단 하나 더 있어? 조심해서 한번 가보세요 먼저 가보세요 밑에 밑에 왜?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지금 뛰는거 누구에요? 이거 얄로님이에요? 얄로님이에요? 오케이 얄로님으로 오케이 봉님 저 들어갈게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휴식을 취합시다 우리 유저를 죽이면 독택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오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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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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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